표정 좀 귀엽게 떼줬어. 그거 Free Love는 제가 처음에 너무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제가 혼자서 커버 해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그냥 하나 준비하다가 혼자서 하고 싶어? 그냥 준비하다가 너무 저랑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껴줄게 아 그래? 껴줄게 해서 계속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제가 다 편곡 다 제가 하고 오 다 누가 했어? 태양노도 제가 다 어 잘하네 열심히 아 편곡 왜 이렇게 잘했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연습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나 편곡은 진짜 편곡 너무 잘했어. 특히 뭐 스트림 편구나 뭐 피아노 편곡 다 잘했어. 고마워. 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주 칭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칭찬하게 너 보면 되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청사 같은 목소리 나왔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더 열심히 해야지. 음 좀iban 너무 좋아 Herrgiano 저도 보고 네 저 노래 봐주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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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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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